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해드린 아이링입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병원 가기 편 공부하실 건데요.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가 아프거나 이런 여러가지 증상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집약시켜 놓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20반까지 완강을 하면은요. 이제 아픈 증상 말하기는 술술 나올 거예요. 저만 믿고 열심히 오늘부터 달려보실게요. 화이팅!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인가요? 네, 아이링입니다. 너무 잘 나왔죠? 네, 아이링.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가르치는 한자가 있죠. 자, 워라고 합니다. 자, 따라 읽어볼게요. 워, 짤라이, 워. 네, 그렇죠? 내 자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얼굴이 다 날라갔어요. 뭔가요? 몸이죠. 네, 몸. 약간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신체라는 뜻이에요. 너 요새 몸 어때? 할 때의 그런 느낌이겠죠. 자, 신체. 몸매 아니에요. 몸매 아니고 신체,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신체 그대로. 샨티. 네, 마지막으로 샨티.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뭔가요? 지금 막 마사지를 이렇게 하고 있죠. 보통 마사지를 받을 때 어떤가요? 편안하다고 하죠. 아주 아로마 마사지. 은은하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다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근데 보통 마사지 받을 때 다들 편안하다. 그래서 많이 찾곤 하시죠. 그 편안하다라는 단어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슈후. 짤라이. 슈후. 그렇죠. 다시. 슈후. 네, 편안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표정으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슈후. 네, 편안하죠?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슈후 대신에 보통 몸이 편안할 때 그 편안하는 감정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렇죠. 좋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하오를 써주셔도 됩니다. 하오. 이거 두 개 같이 쓸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기에 이제 부 부정. 삑삑 붙었습니다. 어떤 뜻이 되나요? 부 슈후. 그렇죠. 편안하지 않다. 불편하다. 그것도 몸이 불편하다라고 말을 하시죠. 자, 몸이 불편하다. 부 슈후. 그렇죠.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다 그랬죠. 부하오.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이것도 해석해 볼게요. 샨티. 자, 신체. 몸이란 뜻이죠. 몸매 아닙니다. 자, 몸이에요. 몸이 슈후 하면 무슨 뜻이에요? 몸이 편안해. 어, 건강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샨티. 부 슈후 하시면 뭐가 되나요? 몸이 편안하지 않아요. 몸이 좀 불편해요. 몸이 아파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까 했었죠. 하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좋다. 하오가 들어갑니다. 자, 샨티 하오 하시면은요. 어, 몸 되게 짱이야. 좋아. 이런 뜻이에요. 몸매 아니에요. 네, 몸 좋아. 자, 샨티. 부하오 하시면요. 아, 몸이 요새 좀 안 좋네. 이런 느낌이겠죠. 자, 하오도 대신해서 쓸 수 있다. 그럼 이 앞에다가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우어. 네, 제. 그 아이링의 사진에서 나왔던 그 단어죠. 우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럼 워. 샨티. 슈후 하시면 뭐예요? 내 몸이 좋아. 요새 건강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 내 몸이 안 좋다. 오늘의 주제 표현이죠. 다 모르셔도 이거는 꼭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 표현입니다. 워. 샨티. 부. 슈후. 그렇죠. 나 몸이 좀 안 좋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 네,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뭐 대학생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제 수업을 듣다가 몸이 좀 안 좋네요. 중국인 이제 선생님에게 워. 샨티. 부. 슈후. 아, 저 몸이 좀 안 좋은데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어,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아, 나 몸이 좀 오늘 안 좋아. 할 때 컨디션 안 좋아. 워. 샨티. 부. 슈후. 라고 하시면 되고요. 병원에 갔어요. 어, 병원에 가서 아, 몸이 안 좋아서 왔어요. 이러잖아요. 이럴 때도 워. 샨티. 부. 슈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 표현은 우리 병원 가기의 시초. 이제 몸이 불편하다. 기본 표현이겠죠. 오늘은 이 표현 꼭 외워주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돌려보시고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치퍼 입고 돌아오겠습니다. 짠! 아이링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게요. 아이링 샨티. 슈후. 자, 뭔가요? 아이링은 몸이 편안합니다. 안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요.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내일 뵐게요.